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하면서 헷갈리거나 어려운 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을 하나씩 찾아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주 분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소중한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장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에 태어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갔고 이 장명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장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선 이 장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이 세상에는 성명학 이론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름을 짓는 방법이 수십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이름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이론에 의해서 장명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누구는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누구는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딱 보고 그 사람이 공부한 성명학 이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장명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명,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수리성명학이라는 이론으로 장명을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대부분이 수리성명학으로 장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장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수리성명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명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으로 하지 않고 나머지 수리성명학이라는 이 성명학 이론 외에 나머지 성명학 이론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혼자만 맞다고 주장하는 소수파의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수리성명학 이론에 맞추는 게 좋아요. 자기가 어떤 독특한 이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이론에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이론을 적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장명이라고 딱 해줬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다 틀렸다고 하겠죠. 사람들은 다 수리성명학 이론으로 장명을 하니까 그 외의 이론으로 장명을 한 이름은 다 틀렸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수리성명학에 맞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 장명이론은요. 사조를 보고 장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장명이라는 것하고 사주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장명을 한다. 이것은 누군가 만들어낸 소수파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수많은 장명소, 장명소 간판을 걸고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주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사주는 어려워요. 그 장명하는 사람들이 사주를 대부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명을 할 때에는 사주 분석을 잘하는 사람한테 장명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2020년 11월 21일 오전 9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재앙절개 수술로 태어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태기를 잘못 잡았다고 봐야죠. 경자년, 정예열, 무진일, 병진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이 사주에 뭐가 없어요.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토기운하고 수기운은 매우 강하고요. 이렇게 진진이라는 나란히 똑같은 글자가 들어올 때 이걸 자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고 무진일주에서 진토가 배우자궁인데 진의 원진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만약에 재앙절개 수술로 태어났다. 그래서 경우에는 태기를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단 여기에 돌림자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돌림자라는 것은 집안마다 임의적으로 넣는 한자이기 때문에 돌림자가 들어가면 장명이론에 안 맞습니다. 발음오행, 자원오행, 원형이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자이름이 있고 한글이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를 보면서 장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주에 봤을 때 이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기운이 가장 많죠. 토기운이 가장 많고 목기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명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홍길동이라는 이 아이의 사주에서 목기운이 없으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내 사주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목기운에 해당하는 한자가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토기운은 3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기운도 월지 포함해서 2개나 됩니다. 아, 토기운하고 수기운은 너무 많으니까 토기운하고 수기운이 이름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원오행이라는 것은 한자의 한자의 이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나 돼 있는데 성하고 이름 한자가 수기운이죠. 여기에 없는 오행이 뭐예요? 목기운이잖아요. 그럼 목기운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 사주에 없으니까 하나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오행이 수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은 바꿀 수 없으니까 이 홍자가 지금 이 넓은 홍자가 여기 삼수변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자는 수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은 바뀔 수 없으니까 수기운에 해당하는 한자가 하나가 들어갔는데 나머지 이름 두 글자에는 목기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기운이 안 들어갔고 그리고 수기운은 너무 많으니까 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수기운이 들어간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기운과 금기운에 해당하는 한자가 이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자원오행이 안 맞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발음오행이라는 것은요. 한글 발음을 모카토금수 오행으로 나눈 겁니다. ㅇ은 토기운이고요. 기역히은 목기운이에요. ㄴ, ㄷ, ㄹ은 화기운입니다. 그래서 발음오행이 토, 목, 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발음오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발음이잖아요. 홍길동 여기에서 발음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토기운 다음에 목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목국토가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해줘야 됩니다. 극을 하면 안 되고 생해줘야 돼요. 이 세 글자가 오행의 상생상극관계에서 서로 상생하는 글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홍시성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기역, 킷에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소설책에 나오는 이름이지만 발음오행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다고 봐야죠. 홍시성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기역, 킷에 해당하는 글자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태어난 이 홍길동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보니까 자원오행도 안 맞고 발음오행도 안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성명학 이론에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학 이론을 수리성명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형이정이라는 이론 때문입니다. 수리라는 게 수학할 때 숫자예요. 이론할 때 이자입니다. 숫자의 이론을 갖고 따지는 성명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원형이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주역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보면 원형이정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역에서 나온 말이고요. 여기에 네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숫자가 전부 좋은 내용만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주역이라는 책을 견주어 봤을 때 숫자가 좋은 숫자도 있고 안 좋은 숫자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원형이정이라는 이 성명학에서는. 그러면서 1부터 80까지 아예 표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8은 무슨 뜻 그리고 16은 무슨 뜻 이것을 다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50%는 좋은 내용의 뜻을 갖고 있는 숫자고 50%는 나쁜 내용의 뜻을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좋은 내용의 뜻을 갖고 있는 이 숫자만 이 네 개의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숫자가 전부 다 좋은 내용의 뜻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원형이정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홍길동이라는 이 한자 핵수가 있잖아요. 이걸 서로 더한 거예요. 10하고 6하고 더하면 16이고 그리고 10하고 12하고 더하면 22죠. 그리고 6하고 12하고 더하면 18이고 세 개를 다 더하면 28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숫자가 전부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핵수는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핵수하고 좀 다릅니다.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걸 필핵이라고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성명하게 나오는 핵수를 원핵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약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수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자 사전에는 삼핵으로 나와요. 삼수변이. 점 세 개 찍혔잖아요. 그런데 이 삼수변을 정자로 쓰면 물숫자죠. 물숫자를 정자로 쓰면 사핵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핵에서는 이 삼수변을 사핵으로 계산합니다. 약자를 사용한 한자가 전체의 한 30%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30% 정도는 원핵하고 필핵이 핵수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숫자가 전부 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를 보세요. 18수리 해갖고 1세부터 19세까지의 시기, 초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명격 백절불글지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인의 그릇이 크고 옹대하여 꿈과 야망을 측량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대범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내용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네 개의 숫자가 전부 다 좋은 내용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이라는 숫자는 내용이 안 좋습니다. 중단격 유시무종지상 해갖고 까칠하고 조율한 성정으로 인해 타행과 불화가 작고 생각에 비해 실행력이 약해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28수리는 고초격 간란고초지상 해갖고 형극의 길이 예정되어 있고 횡익이 끊이지 않는 불길한 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개는 내용이 좋고 두 개는 내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개가 전부 다 내용이 좋아야 돼요. 네 개가 전부 다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 핵수가 원형이자흥이라는 게 핵수를 갖고 따지는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홍자가 넓은 홍자가 10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핵에 해당하는 이 한자가 성이면 그러니까 홍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몇 핵 몇 핵 몇 핵에 해당하는 한자만 써야 된다.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길자가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는 대법원 임명용 한자에 나와 있는 한자가 다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무작정 갖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몇 핵 몇 핵 몇 핵에 해당하는 한자만 써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길자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몇 핵 몇 핵 몇 핵에 해당하는 한자만 써야 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야만 이 네 개의 숫자가 전부 다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네 개의 숫자가 좋은 내용이 전부 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림자라는 것은 집안마다 임의로 그냥 딱 들어가는 한자거든요. 이런 성명학 같은 거 원형이정 이론 같은 건 완전히 무시하고 임의로 하나가 그냥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름 세 글자 중에 성이 있고 돌림자 하나 들어갔죠. 그럼 작명할 수 있는 글자는 한 글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형이정에는 거의 다 안 맞고 자원회행에도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명학 이론에 맞을 수가 없어요. 돌림자를 넣었을 경우에. 아이를 한두 명밖에 안 넣잖아요. 요즘에는 돌림자를 안 넣습니다. 예전에는 형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이름만 보고 아 이 사람이 한 집안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도 참 문제가 많았던 게 그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규호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이 규자돌림이거든요. 제 사촌, 육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저하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규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 6촌, 8촌으로 올라가면 집안마다 한 명씩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이를 생기는 대로 낳았으니까 집안에 형제가 막 10명씩 되거든요. 그중에 아들이 막 6명, 7명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규자를 넣고 규현이, 규호, 규방이 뭐 그러면서 전부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넣고 넣다가 이제 도저히 넣을 게 없으니까 또 우리 육촌 중에 규호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규호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명을 한다는 게 돌림자라는 게 얼마나 좀 어리석다고 봐야죠. 너무 답답한 장명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옛날에 그 막 10남매씩 되고 그랬을 때 오히려 돌림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이럴 때 돌림자를 넣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돌림자를 넣을 때 이 성명학 이론에 맞춰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마다 임의로 지어주는 그런 돌림자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는 만약에 숫자가 만약에 화자가 들어갔다. 그럼 이수화잖아요. 그러면 동생은 동화로 해야지. 그래서 이동화로 짓는 거죠. 제가 이제 조카 이름을 작명을 해줬는데 큰애는 이수화하고 둘째 애가 이동화예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딱 줬더니 걔 엄마가 아무래도 형제가 이름이 한 글자씩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한자는 다르거든요. 한자는 다른데 한글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동화 이수화 이렇게 딱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집안에서 임의로 지어주는 그런 글자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사주를 봐갖고 내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고 그리고 발음오행이라는 건 발음이 이제 매끄럽게 넘어가야 되니까 이 발음오행에 잘 맞춰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원형이정이라는 이 이론 한자의 핵수를 갖고 따지는 이 이론에 맞춰서 작명을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작명이론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이런 식으로 작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처럼 이렇게 곡핵 작명법을 또 적용을 한다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또 작명 원리가 있으면 그것을 더 적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작명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사주를 모른다는 거죠. 사주를. 이런 수리성명학의 방법으로 작명을 한다면 그 사람이 일단 사주를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이런 거 용시는 뭐고 귀신은 뭔가 이런 걸 찾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흘러가는 대운까지 봐야 돼요. 대운까지 보면서 어떤 오행이 부족하고 어떤 오행이 많이 남는가 이런 걸 자세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명을 하려면 사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주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일단은 이런 식의 작명 방법은 사주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자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원오행, 발음오행 이런 원형기전까지 다 맞추다 보니까 한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핵수음향까지 따져요. 핵수음향. 핵수음향이라는 것은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보면 전부 다 짝수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홀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작명한다면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작명을 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